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어 제가 쓰레기통 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버려진 금전수 금전수 에요 금전수 에서 여러개를 가져왔으나 와 보니까 다 물러 터져서 다 버리고 어 유일하게 하나 남겨서 했는데 얘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가 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가장 윗가지 잖아요 가지 얘 하나는 아직도 얘는 정상적으로 잠깐 이 금전수 처럼 초록색이 이렇게 짙은 초록색이어야 되요 근데 아직 얘는 지금 연두색이 거든요 예 어 지금 금전수는 제가 물산목을 해서 흑산목 하는게 아니라 얘는 흑산목을 했던 거에요 어 지금 5개월 지났으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상토에다 얘를 꼽아 넣는 거에요 잠깐만요 보세요 이렇게 되요 이렇게 음 감자가 아직 지금은 강낭콩 같죠 예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이 강낭콩 같은 아직 감자 정도는 아니구요 지금 완두콩 보단 조금 큰 것 같아요 이 얘가 어 가지 산목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 드리느라구요 음 여러분 금전수 에서 가지가 꺾어지거나 너무 그 처음 신협이 나왔을 때 그 연두색인 것 들은 이동하다가 꺾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꺾인거 버리지 마시고 그 상토로 해서 삭 넣어놓고 어 물관리만 잘해 주시면 이렇게 나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 어 쇼트로 찍으려다가 조금 더 길게 찍었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돌려보고 이제 제가 금전수 하나를 얻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 두입 처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입꼬지도 그랬지만 아마 이 가지꼬지도 처음에는 두입이 나올 거에요 두입 그 다음에 네입 여섯입 이런식으로 나올 거에요 아 하여튼 오늘은 어 쓰레기통에서 주운 죽어가는 금전수 중에서 하나의 가지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금전수가 죽어가면 가지꼬지 입꼬지 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